자 오늘은 우리 동네 밤하늘을 아주 밝게 빛나게 해줄 달님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 볼까요? 출발! 먼저 네모를 두 번 접었다 펴주세요. 모양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줍니다. 이쪽도 접어주세요.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접어줍니다. 튀어나올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안쪽으로 접어줍니다. 뒤집으면 짜잔 달 얼굴 완성! 눈이랑 입을 그려주면 더욱더 예쁘겠죠? 우리 친구들도 우리 동네 밤하늘을 멋지게 꾸며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